아... 나 배고죽해진 것 봐, 진짜. 아, 나 너무 배고파. 아, 나 진짜 희밥이 거 그거 곱창 하나만 먹었어도 내가 이렇게 잔뜩... 아, 저는 다 맞추고도 못 먹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 곱창을 딱 젓가락에 끼워가지고... 어? 누구야? 아니, 저도 죄수예요. 무슨 죄수? 우리 말고 또 죄수가 있었어? 아, 저 독방 갔다 왔어요. 뭐? 독방이 있어? 얼마나 죄가 크시길래 또 독방까지 가셨대. 보정 너무 차이나죄라고? 제가 옛날에 살이 좀 있었는데 인스타로 보정을 좀 심하게 해서 사람들을 좀 기만했거든요. 기만? 뭐, 얼마나 했길래? 한 100 정도? 아, 100명 가지고 오네. 뭐야, 너 신고로 100명 되겠다. 근데 뒤에가 만이야, 100만. 어? 어? 스케일이 좀 다르네, 우리랑. 100만 정도는 대하 독방 주나 보다. 아, 5킬로나 빠졌네. 뭐야, 이게 솔직히 뭐야? 너... 만숙이니? 너 뭐, 나 알아? 너 나 아냐고. 어? 누구야, 너? 솔직히. 아니, 만숙이한테 반말을 하네? 누구야, 너? 나야 되람이. 되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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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지금 왜 저래? 만숙아, 네 친구들이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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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일렬로서. 왜? 왜? 여봐요. 어, 왜? 왜? 내가 그 전에 있었던 감옥에서 그 대장 언니야. 저 언니 앞에... 저 돼지라고요. 절대 안 돼. 아, 왜? 진짜 무서워. 아, 진짜. 일렬로서서 인사 한 번 할까? 아, 아, 언니. 아, 그래. 자, 빨리, 빨리. 아, 언니도. 너무 오랜만이에요, 언니야.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 아, 왜 이렇게 쫄아. 아, 진짜.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내가 돼지라고 들은 거 맞나? 호호. 여기 항상 돼지 몸이니까.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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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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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깨이가 모를 때. 어머, 쟤 얼굴이 왜 저래? 인파야? 인파 앞으로 가! 뭔 짓을 한 거야, 애한테. 차갑. 열중 셧. 인사하고 제자리로. 만숙아? 네, 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어, 아이들이 아직 언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 죄송합니다. 하아, 다들 대가리 박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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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박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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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이게 아니지. 엎드려 뻗쳐.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뻗쳐. 여기. 엎드려. 얘들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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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가 살을 못 빼니까 지금 엎드려 뻗쳐도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야. 어? 언니 그러면 혹시 살 어떻게 폈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1급 비밀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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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따라올 자신 있니? 네! 그렇다면 내가 알려주지.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언니가 가져온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얘들아! 바로 나의 다이어트 비법은 이거다. 어? 어? 복싱? 복싱? 자! 어? 올라가고 껴! 껴 껴 껴! 왕년에 이런 거 좀 해봤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아! 자, 지금부터 복싱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보고 젤 따라할 수 있도록. 네! 가드 올려. 가드 올려. 자, 갑니다. 자,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두 병 입에서 나는 거 같은데. 오! 자, 이것만 100번. 네? 왜 100번? 원 투만 100번 해도 살이 빠진다. 레츠고! 원 투! 오케이. 하나 투! 하나 투! 하나 투! 이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그게 아니지 얘들아 자 두 명씩 짝짓는다 두 명씩 실시 실시 아 진짜 하나 사망치 못할 것 같은데 자 치는 사람은 유산소 받아주는 사람은 참으면서 금막이완 나 유산소 넌 금막이완 자 간다 하나 둘 셋 넷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저 형! 저 형! 장수! 장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넌 뭐야? 난 고독원인데 넌 뭔데? 고독원? 응 고독이만? 고독이긴 하네! 너무 재밌어요! 언니 틀져! 우어? 너 독방이 같고 있다 나온 애지? 그 우람이? 되람이거든? 도라지? 되람이라고! 아! 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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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파! 밑에 잡아! 교동원한테 설명 안 해놨어? 아이씨... 내가 이래서 김기현한테 갔다고 했잖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 뭐 이런... 멸치 주먹이 맞고 쓰러지느냐? 멸치 주먹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강철이에요! 들어와봐 들어와봐 다 들어와봐 다 들어와 들어와 얘들아 가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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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뱃살? 으악! 하... 오늘의 식사 룰을 발표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걸 입에 물리고 소리가 안 나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소리가 조금이라도 라면을 못 먹습니다 오! 시작됐다 옆으로 전달 도라에몽이야? 그니까 어디서 나왔어? 아 이번에 참으면 진짜 주는 거죠? 진짜 줄게 아 알겠어 참아보자 뭐 참아보자 뭐 참을 수 있겠지 다들 자신 있잖아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기습적으로 누를 거예요 절대 뒤를 돌아보시지 마세요 자 입에 모으세요 함모니카 입에서 빼도 차감입니다 자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appearance 또 다녀드 ooo 윈바 탈락 윈바는 nächste ooo o 그거를 붙였냐? o owe like o or 오오오오오오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왼 맞اس.. 어우 안중이 젝단지가 진짜 표정 봐 누락이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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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etera.. 간다 우 Quiet 슝ist 아아아악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빠르게 올테니깐 한 명이라도 참으면 먹게 해줄게요 오케이 OK 빠르게 할게 빠르게 자 탈락 이거 구두관더 해봐 그래 그래 제가 만약에 참으면 여러분들이 굶는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엄살이라니까 이거 다 민다고 하고 그냥 패배 안 돼요? 재밌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진지하게 갑시다 힘 빼세요 응? 뭐야! 무슨 소리야!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해보니까 진짜 아프네. 그러면 진짜 공평하게 이거 대신에 난이도를 낮춰서 버티면 반복해줄게. 오케이! 이번엔 하모니카 대신에 오로라구! 아니, 뭐야? 여러분들은 아쉽지만 오늘도 굶게 되었습니다. 진짜 배고파 잠도 안 와, 진짜. 아, 저 진짜 잠이 안 와요. 몇 시야? 저랑 오늘 같이 밤 새요. 어휴. 아휴. 야, 좁아. 너무 좁아, 얘들아. 죄송해요, 무서워. 아, 이러면 차라리 독방이 낫겠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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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꿍. 기상! 아휴. 현상 대지범들 빨리빨리 일어나. 아휴. 아휴. 야, 언니 어디 갔어? 오, 누님. 어디 가셨대? 되람이는 또다시 독방으로 왔습니다. 왜? 여러분이 자는 동안 새벽에 중범제를 지었습니다. 뭔데요? 하하. 다행히. 나아휴. 자, 화이팅. 여담. 열심히 다셔야 돼요. 자, 덕분에 던져 놓고 받고